어 이건 신물래 귀는 172 에이 너무 정확하다 172,3 나은 두 팀이야 나 내가 나무 제발 나 딱 봐봐 이거 좀 어려운데? 성길이 형 몇인데? 너무 비슷한데? 107, 100, 169 근데 진짜 딱 1, 2cm밖에 차이가 안 돼 사모님 형 6번씩 안 된다고요? 70 간다 간다 할걸요? 아니 이거라도 해야지 뭐 너가 이거끼래 이게 맞냐고 얼굴들이 많이 어두워졌어 너무 좋아 즐겁게 해 즐겁게 해 즐겁게 해 즐겁게 해 즐겁게 해 즐겁게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잡고 해보라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전의 모습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했어 그전의 모습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했어 그전의 모습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했어 4일 동안에 훈련하는 모습을 봤고 대전지로 갔다고 했어 내가 보고 4일 동안에 훈련했고 나만 있었고 나는 경기를 이때까지 뛰었고 그래서 나한테 보이시다 나한테 보이시다 어제도 똑같지만 오늘도 또 계속 경쟁하는 모습도 바로 솔직히 뭐 팔로랑 저기 스탄니도 경기하면서 그런 모습도 나한테 원래 시즌 중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으면 부합겠다는 생각은 나한테 보이시다 그래서 되게 좋은 모습으로 오늘도 훈련할 때 조금 더 그런 모습 가지고 와 알겠지? 그치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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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꼭꼭 꼭꼭 오케이 꼭꼭 다 같이 한쪽으로 우리가 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치 화장 왜 시화하는 거? 그치 아닌가 두 번째 2-1, 3-2, 3-2 직수하는 사람이 나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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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신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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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5-2, 2, 가위 바위 보 pls 우와! 인상인다! 1-2, 1, Fine 1차! 2차! 3차! 2차! 1차! 2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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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1차! 아! 아! 돌아다니! 1차! 아이씨! 아! 으아! 2차! 강진 상호호성. 그냥 그래야지 짜지 싶어. 저렇게 간을 가면 이거 못 빨리. 다의게. 강진 상호호성. 랩 랩 랩 랩 랩. 이 멈춰 전투에서도 조금 한 반이라도 더 가있고요. 다녈의 복! 척cknowaye 척UNG 그럼 벗어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거기서, 그리고 무조건 크트같이 해야 되고요. 당대 실수 나오면 바로 이동을 만들어 승범아 전화 한번 가게 기사님 상응이 뭐해 멀면 기다리는데 거리 좁히면서 기다려 많이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상대가 아까 여기 동원이가 한 것처럼 상대가 이 실수하는 찰락으로 상대가 이 실수 그냥 여기서 승규 이용해서 득점에도 양쪽 방향으로 형기야 애들도 한쪽에서 3 4 5 정기되기 전에 3 3 4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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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6 6 6 7 8 9 9 10 10 10 10 10 11